세 분 다 지방사람들이라 대면 다 지방사람들 서울이었어? 서울했을 때 서울사숙이 아니에요? 서울사숙이 이루어졌어요 이분들은 벌써 ETV에서 거의 1회 넘게 작업을 하고 오늘로써 마지막 공연만을 앞두고 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가시는 데까지 오늘 멋지게 파티를 끝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손박수인 잡히겠습니다 우시는 줄 알죠? 안녕하세요 자 이분들 됐으면 이분들 댄스도 한번 봐야겠죠? 제가 3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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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웅뮤 questo 3 beyond 4 총 4 총 1 2 4 그리고 또 소감물 얘기해 주시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사회보드 왕물입니다. 정말 친구, 여린이하고 동생에게도 골을 받고 한 1년정말 1년당 준비한 것 같습니다. 준비한 동안에 함께해준 동생들과 친구들이 많아요. 그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했었는데 그 다음은 먼저 뭐라고? 이성호, 뭐라고? 서울말이니? 뭐라고? 전라돈니? 목포비 서울말은 마을입니다. 서울말이다 생각하고 계시면 먼저 공보를 맡아주신 우리 전주의 자유스템 그리고 포스터와 포스터 수점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그 포스터를 다 만들어준 포악에서부터 우리 화비 화비 그리고 수일날 수일날 가격이 2배로 뛰는데 오히려 할인돼서 키우스 음악을 만들어 주신 우리 빈민성, 민성이요. 지금 클럽 사장님들과 또 사정이 안되는데 끝까지 함께해주신 분들 친구들 그리고 각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무엇보다도 우리 포토그래퍼들과 다 퇴근해서 오신 우리 친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먼저 말씀 먼저 말씀 드렸는데 꼭 더 큰 행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큰 행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